오늘 보여드릴 주택, 삼격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3층 전체를 사용하는 좋은 곳입니다. 방이 두 개고, 특징은 주택인데 옵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.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, 최신식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쓸모있게 화장실 공간도 보시면 작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있고, 통해서 남쪽으로 큰 방이 나오고 금방 보시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다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창문을 열어보시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. 여기 옷장도 있고요. 도시가스고, 이렇게 또 작은 방이 있습니다. 방 두 개, 거실, 가격 또한 35만원 그런 방이 있습니다. 캠퍼스 부동산입니다. 삼격동 주택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